그래, 오늘의 주제는 자연이니까 맞습니다, 자연이니까 자연 그대로, 콜 꽃 자체가 예쁘니까 뭐 내가 힐링 될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되게 신선한 경험이에요 너무 예쁘다 괜찮은데? 괜찮아? 색 배치를 해봤어요 사랑이 예쁘다 제가 한 번만 봐드릴게요 제가 조금만 손, 근데 거의 손 받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블루톤이 조금 부족해 보여서 시각적으로 색감이 엄청 좋으시구나, 선생님 약간 이렇게 색상 배합이나 이런 거 색감 부분은 조금 타고난 것 같아요 밸런스 탁 이렇게 묶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, 너무 좋아 우와, 예뻐 손재주가 있네 그러니까 잘했네 되게 뿌듯하네, 이거 이게 뭐지? 엄청 뿌듯한데 지금? 우와, 이거 대박 너무 치고 올라온다 난 저걸 안 해봤는데, 꽃은 이제 그러면 이 부케와 어울리는 부토니에를 부토니에 이렇게 미니 부케 하듯이 가슴에 달 정도로 내가 한 꽃을 이용해서 조그만하게 잡으신 다음에요 제 생각에는 제 메인이 이거니까 네 줄리엣이랑 블루톤을 같이 섞어주시면 돼요 줄리엣이랑 블루톤 줄리엣 줄리엣 떡이 이렇게 빼주고 저 작은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만들 때 아니요, 작은 게 더 쉬워요 그래요? 그렇죠 그렇죠, 왜냐하면 손으로 그냥 뚝 끊어주시면 돼요 훨씬 견고하죠 좋다, 좋다 그래서 부케와 이 부케와 어울리는 부토니에까지 부토니에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죠? 제가 만든 거예요 진짜 제가 만든 거예요 예뻐, 예뻐 오, 좋아, 좋아 멋있다, 멋있어 내 손으로 만들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